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햄스터를 키우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과 필수 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햄스터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집사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저녁이나 새벽에 주로 활동합니다. 또한 햄스터는 교감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 비해 되지 않아 손을 물리거나 도망치는 일이 흔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훈련으로 손의 먹이를 먹거나 핸들링이 가능하지만 만약 교감을 원해서 키운다면 햄스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햄스터 종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골든 햄스터, 드워프, 로보로프스키로 나뉩니다. 햄스터의 평균 수명은 2에서 3년이므로 다른 동물에 비해 짧습니다. 햄스터의 적정 온도는 20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이므로 온도관리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추울 경우 햄스터가 동면에 들어 사망할 수 있고 여름의 경우 햄스터는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풍기 같은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햄스터의 집인 케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 케이지와 리빙박스로 만든 케이지입니다. 각자 금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지의 크기입니다. 케이지가 너무 작을 경우 햄스터가 정형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케이지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필수용품입니다. 케이지를 꾸미는 것은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아래의 항목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챗바퀴입니다. 햄스터는 야생에서 하루에 수 킬로 이상을 달리는 동물이므로 케이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본능을 충족해줄 수 없습니다. 꼭 챗바퀴가 있어야 햄스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정형 행동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신처입니다. 햄스터는 먹이 사슬에서 최약체 힘으로 몸을 숨길 만한 장소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은신처는 보통 코코넛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신처는 여러 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햄스터에게 물을 주는 급수기입니다. 보통 볼 급수기를 많이 쓰고 간편하나 물이 누수가 되기 쉽고 혀가 볼 사이에 끼일 수 있어 물그릇으로 주는 집사님도 많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저는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래입니다. 햄스터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고 모래로 샤워를 하며 몸은 단장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화장실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햄스터마다 성향이 달라 다른 곳에서 소변을 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마트에서 파는 현모래는 사실 햄스터에게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고운 경우 호흡기에 안 좋고 햄스터는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향이 센 모래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막 모래를 쓰도록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배딩입니다. 햄스터는 자연에서 굴을 파고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배딩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맨바닥이나 너무 배딩이 낮으면 관절에도 좋지 않고 땅을 파며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 좋지 않습니다. 햄스터의 밥은 종류별로 팔기 때문에 키우시는 종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햄스터는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도 엄청 좋아하지만 이것은 간식 개념으로 주식으로 주시면 안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급 사료의 경우 영양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매일 치킨, 피자만 먹는 것이므로 좋은 사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간식입니다. 간식은 크게 단백질, 견과류, 채소로 나뉘게 됩니다. 간식은 말 그대로 간식임으로 자주 주면 안되고 종류당 2에서 3일에 한 번꼴로 줘야 합니다. 흔히 아이들에게 치킨, 피자를 사주면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비만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 대표적인 간식은 밀엄입니다. 밀엄은 건조 밀엄과 생밀엄이 있고 생밀엄의 경우 햄스터의 야생성을 키워줄 수 있지만 징그럽고 병원에서 구충제를 먹은 후 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알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면 안됩니다. 채소, 과일 같은 경우 건조시킨 제품이 시중에 많이 있고 집에서 상추나 생과일을 줄 수 있지만 수분이 너무 많아 설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안됩니다. 햄스터가 먹어서 난데는 음식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감, 매운 채소, 생시금치 등등 생각보다 많이 있으므로 따로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 햄스터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갈이 간식이 있습니다. 햄스터는 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갈이 간식이 필요합니다. 사탕수수, 사과나무 그리고 사료를 단단히 다져 만든 익스 등 다양한 이갈이 제품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스터는 케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먹이나 물을 갈아주는 것 외에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소변과 대변을 보면서 케이지의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햄스터는 먹을 것을 자신 은신처로 가져와 보관하는 습성이 있어 오래될 경우 상할 수도 있어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주 은신처는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들천해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햄스터는 소변을 구석진 곳에 보기 때문에 소변 본 장소도 바로바로 치워준 다음 새 배딩으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배딩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최장 두 달이면 전체 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배딩을 다 버리게 되면 자신 냄새가 사라져서 햄스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10% 정도는 기존 배딩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모래도 매일 소변 본 것을 버려주고 2주쯤에 새 모래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모래는 사용하고 폐기하거나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편하신 것을 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청소와 모래 재사용하는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햄스터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햄스터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있는 카페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햄스터 용품 사이트도 링크로 올려드렸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가격이 싸서 가벼운 마음에 키울 수 있지만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한 생명체로서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2에서 3년밖에 안되는 짧은 햄생에서 평생을 집사님과 살아갈 햄스터에게 좋은 기업,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